영진아 너 이름만 불러도 이러는구나 너 그럼 얘기해 봐 아니 그 말 해 너 그거 뭐야 뭐 너 우리 학창시절 때 나한테만 나레씨 나레씨 했잖아 특별한 여자라서 그렇게 부른 거 아니야? 너 나레씨 했잖아 다 얘기해 그럼? 얘기해 그럼 다 얘기할게 알았어 다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용진아 왜 내가 나레한테 나레씨 나레씨 존칙 썼는지 그만해 지민이도 있잖아 솔직히 누나 7년 꿇었잖아요 내가? 우리 학생일 때 누나 성인이었잖아요 뭐야 우리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 누나 투다리 가는 거 봤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혼자 소주 시켰어 아니 아니라고 빨간색 수학여행 가서 교생이 두 손으로 술 따라줬어 유일하게 학생일 때 술 먹는 사람이었다고 아니 아니 상상도 못한 반수님 그리고 선생님보다 나레가 두 살 많아요 누나 누나 누나였어 나레 누나 학교 올 때 자차 타고 오는 거 봤어요? 너 얘기해 아바테 97년식? 담배 피면서 왔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다들 그만해 나래도 그만하고 용준이도 그만하고 그만해 그만해 왜 예민이 아빠 무슨 이 새끼야 예민이 아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아니 얘기를 왜 그렇게 해 어렸을 때 같이 키워도 병아리 이름이잖아 예민이 아빠 아니 그거 예민이는 병아리야 다들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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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선생님 여보 여보 아니야 사실 나도 너희들이 선생님 아니다 아 아 사실 나 너희 학교에 정수기 필터 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니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그때부터 그냥 선생님인 척 했어 뭐라고 하는 거야 30년 동안? 아니야 그러면 그 옆에 꼈던 출석부는 뭐예요? 정수기 점검일지야 그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돼 아니 그때 과없이 비커 들고 다니셨잖아요 바보야 그건 정수기 필터야 그만해 그만해 나 솔직히 이거 색안경 아니야 왜 하아 뭐야 하나도 안 모금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거 다 죽겠어요 문신한 거야 으악 으악 으악